단풍이 물드는 10월 둘째 쪽, NGC 테마 기획, 이노베이션, 21세기 최첨단 기술 전쟁, 최고의 건축물을 향한 도전, 스파이 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 토대, 첨단 기술 세계에 활용되는 빛의 혁명까지, 10월 둘째 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밤 10시, 최고를 향한 다양한 기술 혁신의 진술을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다큐멘터리 채널,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대한민국 넘버원 다큐멘터리 채널, National Geographic Channel.